이에요 이상한데 그 조용 aren't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잘 웃으면서 맨날 나한테 승질만 내고 뭐야 어렸을 때야? 이렇게 귀여울 때도 있었어? 그러고 보니 김태준 편집장님은 왜 사모님 얘기 한 번도 안 했지? 되게 미인이신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